안녕하세요. 저는 경제사회연구원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미래분과 위원이기도 한 노정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몰라도 돼 라는 다소 희한한 제목의 코너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취지는 정말 간단해요.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뭘 몰라도 되냐? 어떤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되게 복잡하죠. 이 어떤 일 하나 터졌다 싶으면 온 국민이 뭔가의 전문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최근에 오늘 다룰 주제이기도 한데요. 우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터지니까 온 국민이 방사능 전문가도 되고 심지어 해류 전문가도 되고 이런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 물론 아는 게 힘이니까 그리고 이것저것 배우면 재밌긴 하니까 좋은 일 같긴 합니다만 과연 그게 꼭 진짜 좋은 거냐 하면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할 일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잘못 특히 그렇게 쏟아지는 정보 중에 많은 것들이 가짜 정보 내지는 의도적으로 맥락을 축소, 배제,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왜곡되어 있는 정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왜곡되어 있는 정보들을 한가득 얻고 머릿속에 담고 그걸 남들한테 전파하고 본인도 듣고 이러고 사는 게 과연 좋은 거냐? 꼭 그렇진 않다는 거죠. 안다는 것이 해방이기도 하지만 고통이기도 해요. 쓸데없는 걸 많이 알고 머릿속이 복잡하고 잡념과 뭔가 망상과 이런 걸 시달리고 있으면 그건 고통입니다. 모든 고통은 어리석음에서부터 비롯하는데 어리석음이라는 게 진짜 몰라서 벌어지는 일이라기보다 잘못되고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알아서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한 게 뭔지를 몰라서 벌어지는 게 바로 알매고통이자 무지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몰라도 되라는 코너는 여러분께 첫째는 노이즈를 말씀드립니다. 뭐가 노이즈냐?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이 있죠. 진짜 유의미한 신호가 뭔지를 알려면 일단 노이즈가 뭔지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지식은 서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론을 어떤 방향으로 몰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의 노이즈를 계속 생산하고 그 노이즈로 사람들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끌어가려는 그런 속성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뉴스다, 이것이 진짜 정보다라는 얘기를 암만 해봤자 잘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을 얻었던 거죠. 아, 사람들에게 이거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런 것들은 솔직히 몰라도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2주에 한 번씩 뭘 몰라도 되냐.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시사적 현황, 오늘의 주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딴 얘기가 많이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 까먹지 말고 그냥 쭉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오후 1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 방류가 시작되었죠. 원전을 시키기 위해 투입된 물, 그걸 이제 오염수라고 부르는데 그 오염수를 알프스, ALPS라고 부르는 어떤 장비를 통해서 정화를 시켰고 그 정화된 일본 측에서는 이제 그걸 알프스 처리수라고 부릅니다. 알프스 처리수를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그걸 방류를 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한국의 야당과 그 지지자들이 가짜 정보를 막 방류를 하기 시작해요. 사실 일본에서 방류하는 물 그 자체는 그냥 평범한 바닷물입니다. 평범한 바닷물이 될 때까지 위험한 방사성 물질을 첫째로는 이제 침전을 통해서 무거운 금속성 물질을 다 제거한 다음에 그래도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이 있어요. 삼중수소만큼은 그렇게 걸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농도가 낮아질 때까지 바닷물을 섞어서 버리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냥 일반적인 바닷물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야당과 그 지지 세력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가짜 정보, 거짓 정보, 엉터리 정보들은 아무리 희석해도 농도가 낮아지기는커녕 그 유독성이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다. 뭐 이렇다는 거죠. 여기서 근데 잠깐 흥미로운 딴 얘기를 잠깐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여름에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리고 그때 강남 쪽이었죠. 강남 쪽에 어떤 건장한 근육질의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비 오는 날 질주를 했습니다. 뭐 위험한 질주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비키니를 입은 여성분이 같이 타고 가면서 큰 화제를 끌었던 적이 있어요. 여기까지 말하면 다 기억하시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꽤 화제가 됐어요. 올해에도 그런 비슷한 시도가 있었어요. 그게 홍대 입구에도 왔었고 해운대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큰 화제를 끌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냥 좀 언론의 보도가 어떤 식으로 됐냐면 아니 이거는 해운대에서는 해도 되는데 홍대 입구에서까지 그러는 건 안 되지 않냐 그러면서 경범죄로 이걸 단속해야 되냐 마냐 뭐 이러면서 되게 시들시들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문득 오염수 방류, 알프스 처리수 방류 문제와 맞물려 있는 가짜뉴스의 방류를 연상을 하게 됐습니다. 뭔 얘기냐? 비키니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비키니라는 게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남태평양에 있는 어떤 지리명이죠. 지역의 이름이에요. 비키니라는 환초 섬이 있고 그 환초 섬에서 미국이 1946년부터 1958년까지 핵실험을 계속했습니다. 아마 46번인가?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핵실험을 할 때 땅을 파서 지하에서 한 게 아니라 대기 중에서 계속 원자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미국은 1946년부터 58년까지 그냥 원자폭탄뿐만이 아니라 수소폭탄도 만들어서 터뜨려보고 이런저런 폭탄을 계속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비키니 수영복 얘기를 하다가 비키니 핵실험을 얘기하냐? 비키니 수영복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핵실험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충격적인 디자인의 수영복을 만든 다음에 그 당시 가장 충격적이었던 키워드를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키니 수영복이라는 말을 할 때 핵실험을 곧장 떠올리진 않고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핵실험만큼 충격적이었다. 뭐 이런 거예요. 비키니 핵실험은 어쨌건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반핵 운동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핵실험을 하고 그게 어쨌든 사람들한테 큰 충격을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행동은 첫 번째나 충격적이었지 두 번째는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았고 세 번째는 아마 사람들이 시도도 안 할 것 같아요. 별로. 괜히 경찰하고 마주칠 일이나 만들지 그만큼 화제를 끌긴 어렵다는 게 증명이 되었으니까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와 관련된 이 분위기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광우병 때 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무지막지한 공포를 막 불러일으켜서 뭐 이게 어떻게 해서 결국엔 우리가 다 죽게 될 거고 어쩌고 하는 식의 이야기들이 잘 안 먹히고 있죠. 충격적인 공포에 대한 공포 마케팅의 효력이 다했다는 걸 뜻하면서 이제 이걸 선동하려는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뜻대로 되지 않는 시도를 그냥 비난하고 조롱만 할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방사능 공포라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관심을 끌려고 비키니라는 단어를 꺼낸 게 아니라 이제 비키니 핵실험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1946년부터 58년까지 대기 중에서 40번이 넘는 원작폭탄을 실제로 터뜨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질학자들이 지질학적 시간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라기부터 해서 선캄브리아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지리학적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류세라고 합니다. 인류가 지질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고 인류세를 구분하는 지표가 뭐냐? 플루토늄. 왜 플루토늄이냐? 대기 중에서 원작폭탄을 하도 터뜨려가지고 플루토늄은 자연상태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자연상태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그 시점부터 아까 얘기했던 비키니 핵실험부터 해서 그 핵실험을 하도 하다 보니까 1950년을 기점으로 지층에서 플루토늄이 그 이전 시대와는 확연히 다르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온다는 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땅 파면 아무데선 나온다 이런 게 아니라 검출을 해보면 유의미하게 검출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보인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대기 중 핵실험을 많이 했다는 그 사실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지질학적 시대가 구분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하여 우리는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확연히 지층에 플루토늄이 보일 정도로 우리는 방사능 노출이 많았어요. 사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의 건강 상태가 어떠냐. 우리가 지금 방사능 우럭이 되어 있는가. 1950년대 이후의 인간들은 1950년대 이전의 인간들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많은 방사능을 실제로 방사능 물질이 그만큼 대기 중에 퍼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덜 건강하냐. 더 위험해졌냐. 더 나빠졌냐. 이런 식으로 묻는다면 정답은 아니죠. 지금 워낙에 비관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그렇게 생각되지만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풍족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적은 없었어요. 그것은 인류세라는 지질학적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많은 방사성 물질이 대기 중에 퍼진 다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방사능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건 많은 방사성 물질은 위험합니다. 실제로 위험하고 하지 말라는 짓은 하지 말아야 돼요. 예전에 브라질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쓰던 방사성 검사 기기 같은 거를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방사성 물질이 다 비싸요. 방사성 물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금보다 비쌉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자연에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장에서 이제 그 폐품 수집하시는 분들이 야 이거 뜯어가지고 팔면 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방사성 물질을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그냥 막 뜯어가지고 막 만지고 꺼냈다가 이분들 싹 다 방사능 중독으로 몇 명이 이제 빠른 시간에 이렇게 운명하신 그런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방사능이 아예 안 위험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첫째,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따져도 1950년대, 60년대에 대기 중으로 핵실험에서 퍼졌던 양에 비하면 조족지열이다. 그리고 둘째, 그랬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었다 우리에게는. 이거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그 방류가 시작된 다음에 가짜뉴스의 방류가 시작됐잖아요. 가짜뉴스의 방류에서 별하별 것들이 다 나왔는데 이제 그중에 해류의 방향 뭐 이런 게 이제 이게 실명 비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김 모 목사님이 있어요. 이제 그 촛불집회 많이 주최하시는 그런 분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이제 막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해류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제 캐나다를 지나서 이렇게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러시아 쪽 바다를 지나서 알래스카를 지나서 캐나다를 잠깐 거친 다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뭐 이런 데 돼가지고 이렇게 LA까지 해서 이렇게 돌겠죠. 그렇게 돌아야 되는 물이 그렇게 안 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일본 호카이도 옆으로 이렇게 쫙 치고 들어와서 한국 동해안으로 온다. 한 달이면 온다. 뭐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막 퍼뜨리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합니까. 갑자기 우리도 이런 거에 질 수 없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검색을 하죠. 검색을 하다가 원래 알고 있거나. 아, 쿠르시오 해류라는 게 일본의 동쪽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쫙 돌아가는 굉장히 강력한 해류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되게 좋은 대응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공부해서 진짜 정보를 얻는 거니까 좋은 대응이죠. 근데 온 국민이 이런 걸 알 수는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거짓말, 거짓말도 아니라 이거는 이제 프랭크 퍼트라는 철학자가 얘기한 게소리인데 게소리라는 무엇이냐.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게소리들을 막 하고 있을 때 여기에 우리가 일일이 올바른 정보를 찾아가지고 대응한다 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플루토늄으로 구분되는 인류세에 살고 있고 그건 1950년대부터 시작됐고 그러니까 해류가 뭐 어떻게 돌건 말건 무슨 상관이야 라고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의 화법이라는 게 어떻게건 반대하고 어떻게건 트집을 잡으려고 작정을 하면 어떻게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 해류의 방향이 막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여가지고 한국으로 올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반박이에요. 부쿠시마에서 나오는 물이 크루시오 해류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결국에는 5년이나 10년쯤 있어야 한국에 온다 라고 하는 과학적인 반박이 있으니까 그 과학적인 반박에 참아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겠으니까 야 해류가 꼭 그렇게 흘러가란 법이냐 갑자기 해류가 확 꺾어가지고 한국으로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야 너도 방사능이야 너도 충분히 방사능 먹고 살았고 너희 부모님도 방사능 먹고 살았어 라고 얘기해주는 게 조금 더 직접적이고 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대화에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그 대화에 의지가 없다는 건 사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요. 부쿠시마 원전의 오염성 그거 뭐 몰라도 돼. 뭔 상관인데 우리 이미 충분히 방사능으로 예전에 비하면 예전이라는 건 이제 19세기 20세기 초에 비하면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방사능에 접근 가까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 근데 뭐 큰일 있었니? 아니잖아요. 오히려 방사능을 잘 활용한 의료기기들 수많은 의료기기 엑스레이, CT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혜택을 보고 있으며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로 얼마나 풍족하게 살고 있으며 등등을 생각해보자 라고 한다고 솔직히 설득이 되진 않죠.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니 그래 뭐 네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사람들은 네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여기까지를 들으면 이제 그걸 발판 삼아서 막 이제 더 나아가려고 하는 건데 그런 것까지 굳이 허용해 주진 말자. 이거는 야박한 게 아니라 단호한 훈육이다. 금쪽이들이 금쪽금쪽하면서 막 날뛰고 있을 때 그거를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온화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우리 스스로가 지나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아는 게 많으면은 이것도 설명해 주고 싶고 저것도 설명해 주고 싶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식의 헛소리의 폭풍 속에 휘말리기 쉬워요. 저는 약간 그런 거에 이골이 난 사람이고 그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대부분은 딱히 그렇진 않을 테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니야. 우리 지금까지 그냥 잘 살아왔어. 세상이 그렇게 쉽게 망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 주는 게 가장 현명하고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게 제일 마음 편할지도 몰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사회를 만들고 함께 고민하고 정치적으로 두 당이건 여러 당이건 경쟁을 하면서 올바른 결과를 형성하고 추적하고 만들어 온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우리의 이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후쿠시마에서 원전수가 방류되고 하는 것과는 무관하게는 계속 잘 살 거예요. 그러려면 가장 더 원전 처리수 원전 오염수보다 훨씬 더 위험한 가짜 정보의 무분별한 방류는 좀 이제는 자제해야 될 때가 왔고 그 가짜 오염 정보의 무분별한 방류 앞에서는 이제 그만 좀 해라. 그런다고 우리가 헷갈리거나 흔들릴 것 같냐. 뭐 이런 얘기를 함께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의 총량은 몰라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해하실 테니까 정답을 말하면 이미 후쿠시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 오염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100분의 99는 사고 시점에 이미 엄청나게 많이 유출됐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일 없어요. 지금도. 그럼 뭐 바다를 그렇게 더럽혀도 되는 거냐. 바다가 무슨 쓰레기장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미 많이 오염이 됐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오염이라는 것의 총량은 다른 원전 사고나 체르노빌이 좀 컸죠. 다른 원전 사고나 핵실험 대기 중 핵실험 등등에 비했을 때 매우 미비하다. 태평양이 만약에 그걸로 오염되었다고 한다면 이미 1946년부터 1958년까지 굉장히 오염이 됐을 테지만 여러분들 중 그 누구도 핵실험으로 오염된 남태평양은 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괌이나 세부나 이런 데 안 가지 않는다. 몰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알아야 되는 거는 표지판에 써있는 위험 접근하지 마시오 뭐 이런 거 읽는 법은 알아야죠. 왜냐하면 진짜 지금 위험한 거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써 있지 않고 주어지지 않은 위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스스로 검색해서 알아본 다음에 피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오히려 본인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진짜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자면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 위험하다는 공식적인 발표와 정보 그럼 알지 않아도 될 건 뭐냐 몰라도 되는 건 뭐냐 그 외에 사실상 거의 모든 것들입니다. 지금 내 입으로 들어오는 이 회에 어떤 신통한 방식으로 들어와 있는 방사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몰라도 됩니다. 그래도 꼭 하나 마지막으로 더 알아야 할 게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뭔가 희한한 방식의 정보를 계속 전달하면서 일종의 돼지 살 찌우듯이 아니면 푸아그라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입에 되게 희한한 정보를 막 집어넣어 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해류의 방향이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꺾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는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런 거를 꼭 보시는 분들이 꼭 있을 거라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약간 정치적 진영의 문제가 돼 있으니까요. 하지만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방사능 아니면 뭐 이렇게 후쿠시마 이게 민생 생활과 피부로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경사연 경사TV를 보시는 분들 중에 에서도 은근히 걱정하시는 분들은 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몰라도 되는 게 뭔지를 알므로써 마음의 해방 정신의 해방 그리고 영혼의 평화를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평화로워진 마음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씩 더 친절해지고 따뜻해지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끌어가고 함께 도우면서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몰라도 돼 첫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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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